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오니니 가나보 오니는 도깨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는 조사이고 인칭에 사용하면 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니니는 도깨비 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보는 금방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는 가네에서 나온 단어인데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의미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는 긴봉, 막대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냥 있어도 강한 도깨비에게 금방망이를 가지게 되면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한 것에 더욱 강한 것을 더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니니 가나보 오니니 가나보 오니니 가나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